8장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던 바울의 그 비참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이제 8장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여기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제를 받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정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육신에 대해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아주 극심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심하니까 범죄가 많고 범죄자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이렇게 했다가 육신을 따라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도대체 뭔가?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법이 지금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생명 자체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님을 주셨고 이 성령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를 그냥 빼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생은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두려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이셔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고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7장에서 쭉 봐왔던 겉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고 율법의 의를 성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이는 율법의 의가 저희가 이제 앞에서 그 율법과 관련해서 배울 때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나는 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그 지키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요.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겉사람 속사람을 배웠죠. 이 겉사람이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거고요.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겉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속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보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들은 저희가 나중에 또 한 번 보겠지만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육신의 일들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육신의 일들인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시면 이거는 너무너무 반복해서 많이 봤었던 건데 5장 저기 마지막 중에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육신의 일들이 나와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면 전부 지금 겉사람, 죄와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보시면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있는 것들 다 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류의 일들은 전부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분노 누구하고 원수 맺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말과 언행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육신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본 이 갈라데에서 6장에 나온 이 육신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끝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합형이니라.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딱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맞은데 틀린지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과 합형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결정하고 했을 때 내 마음에 합형이 있는지도 중요한 그 결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그럴 경우에 기도를 해보시고 내가 마음이 합형한지 아닌지 이것도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아까 저희가 갈라데아에서 봤던 거 이거는 전부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수로 사는 거예요. 늘 이제 그 육신의 일들 범주 내에서 성령 없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이라. 자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기본적으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루가심, 하나님의 거루가 책인 성경,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극심하게 싫어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설교되는 방식도 싫어해요. 그래서 저 설교자는 너무 강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육신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자매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네, 제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까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고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이고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받았는데 대단하게 영적인 삶을 산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 10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매님 안에 계시죠. 그죠? 제 안에도 있고. 그러면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생명이 있는 거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아까 9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조하시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기가 거룩하고 성별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인 진술이라는 거를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서 성령은 생명이라고 했죠. 성령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 몸을 그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세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휴거되지 못하고 혹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몸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몸이라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죄에게 지고 육신적으로, 육신대로 아까 갈라데아에서 6장 19절을 이하에서 봤던 그런 행위들을 하며 살면 죄의 삭순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돼요. 또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를 너무 많이 지고. 그리고 죄는 항상 사탕과 연계되기 때문에 몸에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죄 자체가. 죄 자체가 그렇습니다. 술 먹고 마약하고 뭐 이렇게 맨날 밤늦게 놀고 이런 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몸에 나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몸에 나쁜 짓을 안 해요. 본인 자신이. 자기 몸에 악한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더 잘 살게 돼요. 영적으로도 그러고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되게 젊어 보여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자기가 20대 27살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자기가 하도 술 먹고 돌아다니고 깽판 치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 다녀서 거의 뭐 50먹은 할아버지 같은 중년의 그런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막 주름도 패이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때 27살보다 40, 50살이 됐을 때 그때보다 내가 더 젊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실제 얼굴이 그렇다고. 그리고 그분의 사진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제가 그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령하는 사진이 있어요. 상대방이 막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그분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봐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 눈동자를 보잖아요. 그럼 마치 예수님 눈 같아요. 진짜로. 상황을 이렇게 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이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면서 자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나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품 너무 안 발라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양자예요. 자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들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들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자 되는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바는 우리나라 말에 아빠랑 비슷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가 아빠예요. 아버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비슷해요 약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님도 친히 증거해 주셔요.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님이 나를 보증을 해 주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자,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깽판치고 살아도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한테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면 상속자고 상속자면 공동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그러면 삼위일체로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때 주님도 상속을 받으셔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우리가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상속을 못 받으셔. 놀랍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이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을 뿐인데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몰랐는데 그 순간 38가지가 변하게 돼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고요.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공동상속자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새 예루살렘을 이미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질구려하게 받는 이런 고난들을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에 비교하면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받는 것을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이 지상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소상님들도 말한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성경을 조금 아셔. 그러니까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런 것이더라 내가 좀 살아봤더니 경험을 해왔더니 그런 것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영광을 받고 하려면 세상에서도 단계를 받고 자기의 능력을 배양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믿음으로만 됐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뭔가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생에서 자잘한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이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라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알아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을 보면은 이제 이 지상의 삶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별게 아니야. 주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에 비하면은 세발의 피야.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